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지금 시각 2024년 11월 1일 오전 2시 53분이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떡상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원화로 1억짜리를 찍은 이후에 그 이상에 대한 가격을 뚫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도 않고 또다시 좀 두드려 맞으면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억 하고 한 200만원 까지 쏘는 모습이 나왔다가 눌리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어찌 됐건 가격이 1억 짜리가 또 무너지는 상태가 좀 보여지니 알드코인들이 또 다시 또 가격을 좀 빠가라 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트가 오를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 비트가 좀 내리고 있을 때도 그러고 있고 계속해서 도미너스가 비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비트가 오를 때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알트코인들이 회복하는 모습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더 됐던 것 같고 지금 또 비트가 빠지는데 또 이 도미너스가 계속해서 비트 쪽으로 쏠리다 보니 알트들이 더 많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제가 30날 영상을 찍어 올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11월 1일 어제 하루 쉬고 11월 1일이 되었는데 가격이 또 많이 무너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분명히 5% 수익권이었는데 어 지금 보유자산 2100 18만원 그리고 코인원에 icb pci 758천원 요거 두개 합산하면은 어 살짝 제 본절에 못 미쳐요 제 본절이 2200 인데 한 몇만원 좀 비네요 그쵸 몇만원 좀 비네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어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이 또 발생되지 않고 지금 워낙 5성까지 지금 현재 밀린 상태인데 그냥 가격만 좀 지켜주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좀 지루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이 점유율 도미너스에 대한 부분이 알트코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건데 어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제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또 금방 또 자리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5선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 자리에 대한 자리에 대한 어 좀 지지 유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자리 빠지면은 훅 쌓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까지 또 훅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그쵸 어 이렇게 많이 또 과열된 상태라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 이게 좀 쉬어 가더라도 5선 자리는 좀 지키면서 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알트코인들이 좀 가격 상태가 좀 괜찮아 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쨌든 1억 자리를 다시 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으니 언론 보도도 이제 스물스물 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더 빼지 않고 지켜만 준다면은 어쨌든 11월에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11월 8일날 일정 잡혀 있는 상태이고 또 12월 19일날 또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고 또 한국은행 또 내년 어 1월 16일날 어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 된다면은 또 어 하는도 금리나 사이클로 만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찌됐건 또 신규 유입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가격만 좀 빠그라 지지 않고 어 이게 상승률이 좀 더딘 모습이라도 신규 유입이 결국엔 들어온다면은 어 비트코인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21년도 22년도 장애도 그로 했듯이 또 17 18년도 장애도 그로 했듯이 어 결국 신규 코링이들은 알트 매매를 좀 많이 에 하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 어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사이클에도 그랬지만 이번 사이클도 결국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비트코인이 요번에 1억 걸 가는 사이클에 비트코인 1억 가는 사이클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았지만 또 시바이뉴가 미칠 듯이 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바이뉴 뿐만 아니라 막 쏠라나가 또 미칠 듯이 쏘면서 어 코인판에 더 불을 지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쵸 비트코인 반간기 이후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 상태인데 알트코인들 몇개 특정 코인만 쏘는 모습이 아닌 돌아가면서 순환매에 사이클을 만들어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진짜 신규 코링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코링이들이 코인판에 돌싸들고 오는데 비트코인만 가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요러한 코인들을 어 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코인원의 icb pci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그 상승폭이 어떤거는 엄청 많이 막 10배 20배도 가겠고 또 어떤거는 뭐 2배도 채 못가는 거고 못가는 코인도 있고 또 어떤거는 진짜 불장 사이클 타기 전에 또 상패 되갖고 나락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뭐가 어떻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 많은 높은 확률로 많은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어 우리가 불장 사이클의 상패 이슈 만 없다면은 지금 괜찮은 코인 이라면은 좀 네임드 메이저 코인 여러분도 잘 평단 맞춰 갖고 잘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어 어 그래도 행복회를 좀 그려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얘기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어쨌든 사이클을 주도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어 결국에는 또 개미 어 코린 이들 오면은 똑같아요 사이클에 대한 반복 이에요 제가 이런 코인들 뭐 아발란 제풀 카드 크로노스 스택스 담은 것처럼 또 다시 코린이 유입돼서 아 비트코인 1억 인데 너무 비싸 좀 싼 거 사보자 그래도 좀 네임드 메이저 코인 사볼까 아 그리고 또 몇 개는 또 자발트 코인 근본 없는 코인 또 가격 싼 코인 이름 이쁜 코인 한번 떡상 한번 행복회로 그려볼까 분명히 그 심리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장난질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저도 좀 굉장히 속상하지만 여러분들 속상 하겠지만 늘 똑같은 이야기 드리는 고 반복들을 반복한 반복적인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은 어 우리가 세력 이라 평다 같이 맞춰 갖고 지금 뭐 세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자리잡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괜찮은 수익률로 요번 사이클 좀 졸업하지 않을까 정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딸을 싸매고 코린이 신규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뭐 당장 뭐 야 진짜 이제 비트코인만 가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곡소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식판도 생각을 해봐요 대장만 가진 않아요 대장 말고 듣도 못하는 코인들이 듣도 못하는 주식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코인들도 똑같습니다 꼭 마치 마치 이더리움이 막 가격을 치고 올라오니까 야 이더가 이러다가 비트코인을 누르고 대장되는 게 아니야 또 막 솔라나가 치고 올라오니까 야 솔라나가 이러다가 이더리움 재끼고 비트코인 재끼고 대장되는 거 아니야 그런 환상을 심어줄 만한 코인들이 또 치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근본 없는 자발트 근본 없는 민코인들이 그냥 가격이 가격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올 거니까 어 상패 이슈 없다면 근데 일단 악재가 없어야 되요 악재가 없어야 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인 어 큰 악재만 없다면은 그래도 사이클 한 번씩 다 만들어 갈 거니까 어 잘 지키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정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가 갈지 모르니까 너무 한 코인에 물방 하는 것보다 좀 여러 개 좀 담아 두고서 어 좀 행복해를 좀 그리는 건 어 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정도만 얘기 덧붙이 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지금 업비트에 있는 제 보이자서 2100 10만원 조금 넘어가고 있고 계산기 합산을 좀 진행해 볼게요 코인원의 ICP PCI 758,000원 이게 합산하니까 2190만원 약 1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네요 그쵸 어 11월 1자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을 조금 더 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 갖고 어 요번에 11월달 계속 제가 매달마다 매수를 했잖아요 그쵸 매달마다 12월 아 11월달 2024년 5월달 2호를 해갖고 5월달 2호를 해갖고 320만원 300만원 100만원 또 8월달에 6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좀 금액을 늘리면서 그쵸 1점보다는 원래 매달 40만원씩 적금 들다가 어 사이클에 대한 이제 좀 뭐 불장 사이클에 대한 임박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5월달부터 좀 금액을 늘려서 입금을 했는데 그 11월달도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정도 입금 해갖고 행복회로 좀 그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지금 5선 라인에서 좀 아슬아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너무 또 빨리 훅 올랐기 때문에 그 주봉으로 봤을 때도 또 너무 많이 훅 올랐기 때문에 2평선 이격이 또 심하게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조금 관망하면서 대기 타다가 대기 타다가 어 좀 내려오면은 좀 더 내려오면은 그때 알트코인들을 좀 담아 볼 생각을 더 하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어 또 사이클 이어간다면은 또 비트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가격이 또 빠그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주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10% 20% 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 그때 뭐 돈 돈 빼기든 돈 200 이든 어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면은 신규입이 반드시 이어질 거고 그 신규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여러 번이 가지고 있는 코인 악재만 없다면은 계속 반복 이야기이지만 어 결국 비트코인만 가는 장이 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미들을 꼬시고 또 달라라에 대한 행복을 그려주는 것은 알트코인들이 진짜 말도 안되는 어 상승률로 그런 미칠 듯한 또 모습을 또 보여주는 코인들로 어 더 많은 또 신규입 만들기 때문에 알트상승에 대한 생각을 어 저는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어 제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 그때 다시 또 영상 찍어서 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순실없이 안전매매 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청토하세요